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조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백강산업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백강산업이 월요일장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4% 가까이 급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우리 주가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건 아닙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 반등 나옵니다 아시겠죠 반등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 우리 오늘의 하락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날 벌써 2일 동안 은봉 약세 조정인데 자 우리 내일 하루 더 쏟아지면은 바로 3일제 은봉 조정 흔히 얘기해서 3음봉 패턴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 결국 주가가 급등할 때 쫓아간 단기 단타성 물량들이 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만 하지 않는다는 거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이와 같이 하락 이후에는 주가는 어떻게 반등 이와 같은 반등 타이밍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타점이 나온다 아시겠죠 3음봉 조정 이 구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주식 시장 가운데서는 우리 월요일날에 매도를 하면은 수요일날에 현금화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3일 약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주가라는 게 많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면은 당연히 또 추경 매수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주가가 급등할 때 매수하는 사람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단기 단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레버리지라고 하면 미수나 신용을 매매하는 사람들 바로 미수 신용 요러한 것들은 단기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물량도 출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바로 이 미수라는 것은 우리 3일 동안 3일 약정이기 때문에 3일 후에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수 물량들은 보통 3일 정도 이렇게 주가가 세워두거나 빠지면은 미수로 사용된 물량들은 출애가 된다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물량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신용 물량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은 담보 부족 상황이 발생이 된다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가가 연속적으로 3일 정도 조정 3음봉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우리 미수나 신용과 같은 단기로 단타 관점으로 들어온 물량들 바로 이러한 물량들을 우리는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악성 매물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출애가 된다 하루 이틀 3일 바로 3일 내일 되면은 물량이 나옴으로써 단기 매물 출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물량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뭐다 물량을 소화하고 주가가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와 같은 패턴을 그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우리 에코프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에코프로 종목 다들 아시는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이죠 자 우리 에코프로가 과거에 액면 분할 이전에 3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었죠 150만원에서 주가가 윗골이 달리고 쏟아지면서 장대 은봉으로 크게 쏟아졌죠 하루 이틀 3일째 바로 이 3일째가 되는 날에 어떻게 됐다 은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3일째 은봉에서 양봉전환 또다시 3일째 양봉전환 3음봉 이후 반등 나가고 이와 같이 3일째 반등이 만들어지는 패턴들이 바로 3음봉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3일째 은봉 조정 이후에 주가가 양봉으로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일째 은봉에서 양봉 전환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마다 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들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구간의 3음봉 패턴 3음봉 패턴으로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자 우리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가 급등하던 종목이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이 들어와 주면서 3일째 은봉 조정 이후 급등 상한가 또다시 3일째 은봉 이후 반등 3일째 반등 이러한 구간들 3일째 조정 이후 반등 나가는 타점들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 차례 다 공략 의견을 함께 다 들었다라는 거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매수하고 매도하고 타점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략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백강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은봉 내일이면 3일째 바로 3음봉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 구간에 타점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점 여러분들 함께 대응하실 분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백광이라고 백광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우리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여러분들 스팸 스팸으로 인해서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텔레그램에서 드렸던 종목 바로 이 스카이문 테크놀로지인데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여러분들 타점 함께 다 잡아 드렸고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함께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지난 5월 16일 날에 타점 5월 16일 날이 우리 이날 상하가 가는 날 1, 2, 3, 3, 3, 5, 5 이후 반등 나가는 구간에 정확하게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 함께 다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 자 우리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다 우리 스팸으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 텔레그램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돼요 이거 입장하는 방법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옆에 조회수가 있고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더보기 누르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이거 주소 뭐 스팸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주소를 누르시면 이쪽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됩니다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단 여러분들 구독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구독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구독 그리고 입장 승인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했다라고 문자 그리고 입장을 승인 해달라 입장 승인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스카이몬 테크놀로지 타점 기가 막히게 우리 사문봉 또 이렇게 사문봉 이런 구간에 타점 잡았던 것처럼 백강산업도 우리 내일 바로 이 사문봉 구간 원 투 쓰리 사문봉 이 구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러한 구간에 타점을 지금까지 함께 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료로 무료로 다 함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구간에서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문봉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타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리고 우리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급등했을 때 누가 도대체 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주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포 세력들 자 우리 주포 세력이 바로 누구였다? 우리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최근 주가가 급등할 때 나왔던 상황들 우리 공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우리 최근에 지난 6월 7일자에 나온 공시 내용을 보면은 자 소수 계좌가 매수 간녀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수 계좌 얼마 안 되는 작은 계좌 소수 계좌에서 매수 간녀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바로 이렇게 특정 계좌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바로 어디에서 외국인 창구에서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급 상황을 한번 좀 체크해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최근에 주가가 급등할 때 보면 외국인 창구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12일 날 주가가 급등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12일 날에 우리 장대 양봉 급등했을 때 12일 날에 결국 우리 외국인 창구에서 53만 9천주 54만주 가량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54만주 물량이 다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죠? 아직까지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주가가 급등했을 때 보면은 우리 외국인 창구가 외국인 창구가 계속해서 들어왔고 외국인 창구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결국 우리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 외국인 창구들 아시겠죠? 소수 계좌 그리고 아직까지 이 물량들이 여전히 전량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다 결국은 다시 상승시켜놓고 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 연기금에서도 우리 꾸준하게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거 이와 같이 수급을 통해서도 우리 주가가 다시 한번 어떻게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크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 우리 백강산업이 급등했던 사유들 바로 우리 백강산업은 이 전해질 바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시설 투자 요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폭풍 성장 전망으로 최근 3천억 투자하면서 이 전해액 원재료 공장도 착공이 되면서 우리 앞으로 바로 우리 백강산업은 2차전지 전해액 원재료 생산으로 훨씬 앞으로 기대가 된다 우리 10월달 이 공장도 착공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있다라는 거 다만 우리 최근에 우리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지분 매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분 매도가 18만주 나와주면서 이 매도가 나온 것도 이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 안 써도 된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6월 4일날 매도가 나왔던 거고 매도가가 매도가가 만 4천원 정도예요 그죠 우리 6월 4일날 만 4천원 자 볼까요 자 그럼 우리 주가가 6월 4일날이면 이날입니다 이날에 만 4천원 정도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매도 가격이 얼마? 만 4천원이었다 지금 주가가 얼마다? 만 4천5백원이다 그죠 고점에서 매도했으면은 그로 인해서 당연히 악재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미 언제적 일이다 6월 4일날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이 뒤늦게 이제 기사화되고 뉴스가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는 바라볼 수 없다 아시겠죠 우리 매도가 나온 거는 일단 외국인이 일부 물량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했으면 당연히 조정 주고 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한 거지 이것은 뭐다 하나의 핑계거리다 핑계거리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정의 빌미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이끈 주범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이러한 구간의 타점 우리 이 구간 3음봉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거다 그리고 우리 수급 이 수급에서는 우리 외국인 외국인을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흐름들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다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정확하게 우리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 우리 이와 같은 대응책은 지금 이벤트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의 주가 상황 우리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3음봉 패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잘 되셨으면 우리 이해가 잘 됐다라고 우리 좋아요 좋아요와 가지고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우리 구독도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제2의 월급 프로젝트 뭐다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단기 단타 종목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가지고 큰 수익 많이 나고 있고 자 우양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다 제가 드렸던 종목이에요 한전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한가 급등하고 이것도 빠졌는데 이것도 또 타점이 옵니다 이러한 종목들 다 제가 문자 아까 보셨다시피 문자로 다 보내드린다 라고 했잖아요 문자로 이렇게 다 보내드리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로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다 보내드리는 거고 자 우리 오늘도 사조 시푸드 종목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사조 시푸드 우리 17일 날 월요일 날 5,800원에서 6,000원에 아침에 이거 다 문자로 보내드렸던 종목 사조 시푸드가 아침에 자 우리 축구 움직임을 보면 아침에 이 구간에 타점을 잡아 준 겁니다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서 순식간에 25%의 큰 수익을 하루 아침에 주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종목들을 계속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린다라고 우리 매수 매도 이와 같이 문자로 함께 다 타점 여러가지 종목들 다 잡아드리고 있고 이와 같은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이렇게 수익 현황 우리 월급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 바로 이와 같은 패턴들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다 함께 우리 월급 프로젝트 공부하면서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 프로젝트 단기 단타 위주로 빠른 수익 내면서 드리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뭔지 이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한번 살펴볼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을 올려보자 우리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선착순 300명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재능 기부이고 이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이와 같은 전략을 여러분들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린다 이 수익은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고 숫자 88번 월급이라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숫자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 주시면 우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겠고 자 우리 프로젝트 바로 단기적으로 단타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할 수 있는 단기 단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자 우리 문자 이렇게 자 우리 13일날 문자 동양철관 대한전선 대원전선 등 우리 11일날에 우리 기술 한전산업 우양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수익이 된다라는 거 우리 최근에 공략 한전산업 우양 동양철관 등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드렸는데 자 어떻게 타점을 잡아 드렸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 전략으로도 다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드렸던 종목 자 우리 문자로 드렸던 한전산업 요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 볼 텐데 우리 한전산업 여러분들 문자도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실시간 라이브 전략도 함께 드렸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전산업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매매 타점을 요렇게 실시간 전략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그날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한전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주가 초춤할 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요 밴드라인에 주가가 유치해 둘 때 다시 지금 살짝 눌러주면은 여전히 공략은 가능하다 11,800원에서 12,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건 마이너스건은 괜찮다 분명히 장중에 플러스건으로 급등 강하게 10% 이상 적어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 상한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이너스건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11,800원 12,000원 요 구간의 타점 우리 충분히 플러스 10% 이상도 급등을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전략 라이브 전략 드렸던 겁니다 우리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월급 실시간 이라고 또는 월급 라이브라고 우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략을 함께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여러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 자 우리 그때 위치 한번 주가를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우리 이날 상한가 위치였고 다음날에 상한가 종목이 마이너스 줬을 때 아까 영상 라이브 전략 드렸던 순간이 여기였어요 우리 이 구간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들었던 종목이 결국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우리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우리 20% 이상의 큰 상승이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수익이 된다라는 우리 한전산업 25%나 급등을 했다 우리 100만원 공략해서 25%면 25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한전산업 보내드리자마자 큰 수익 또 우양 우양도 바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 동양철관도 큰 수익이 났고 다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들 우리 여기 다 여기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 안된 것도 있지만 우리 우양 동양철관 다 함께 빠르게 들었던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양도 한번 살펴본다면 우양 보세요 역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종목들을 들였었고 자 우리 다른 종목들 하나 아까 동양철관도 있었죠 동양철관도 우리 하락 이후 양봉 나가는 날 우리 13일날에 우리 정확하게 다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확하게 타점 우리 13일날 동양철관 아침에 잡아드려서 양봉으로 급등 자 우리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우리 문자 그런데 이 문자가 잘 안가는 경우 바로 우리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동양철관 우리 이렇게 드렸다시피 동양철관 함께 동양철관도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전략을 드렸죠 동양철관 여기 대응 전략들 함께 드리면서 우리 문자 발송 문자로 못 받는 분들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연결이 돼요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단 구독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입장 승인 입장 승인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린다라는 부분 자 우리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타점들 다양하게 다 드리고 있고 우리 문자 못 받는 분들 텔레그램까지도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지금 현재 6월달 205%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205만원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달부터 해서 3월달 500% 4월달 400%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난 3월달에 511%면 우리 100만원씩 공약했을 때 511만원 수익 우리 200만원일 때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된다 500만원씩 공약을 했을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 2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월급 프로젝트가 바로 이와 같은 거고 자 우리 월급보다도 더 클 수 있는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람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다같이 월급 프로젝트 참여는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고 번호 상단에 번호 5073-7491입니다 자 이제 아십시오